자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아르고스부터 먼저 볼까요? 네 아르고스 네 지난 일주일인데요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에 대해서 뉴스 및 소셜데이터 275만 6710건 네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 제가 보니까 산불 3단계가 1위고요 2위는 쿠시마 수산물입니다 쿠시마 수산물 와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된 거죠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염수 방류하겠다 이러고 나타났더니 수산물 이거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다가 전체적으로 더럽혀지는 건데요 네 언급량도 상당합니다 지금 키워드 이 후쿠시마 수산물 언급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언급량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오 엄청나네요 이게 벌써 이제 3월 16일 때쯤이 한일 정상회담 아니었겠습니까 네 수산물과 관련된 게 이게 벌써 2만 건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언급이 됐고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거죠 여기 연관어를 보시면 여러 가지 민주당 나오고 의석열 대통령 나오고 하는데 우측 상태로 위성권 이 분이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네 지금 후쿠시마 방문한 국회의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분들도 언급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에서 뽑아낸 거지 이 사람들은 말이야 앉아서 그냥 뭐 국내에서 떠들어봐야 무슨 일이 있어 방문해서 어떤지 알아보고 그래야지 공론화를 위해서 국민이 보면 국민들의 대표가 이렇게 활동을 해야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 조사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서 정쟁이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 참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뭐 정쟁이라기보다는 국민적 관심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빅카인스 네 빅카인스 볼까요? 키워드를 좀 보시겠는데 이게 정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되게 많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온 거는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재보궐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 관련된 뉴스가 많은데요 언급량으로 따졌을 때에 지금 보시면은 인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크게 나타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성희 우하단에 이제 강성희라고 있고 상단에 보면 이재명 이렇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희의 당선자죠 네 전주일 보궐선거 신부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대한 언급량이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에 크게 나타나 있는데 오른쪽에 또 국민의힘이 있죠 이쪽이 언급량이 상당합니다 진보당도 또 네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언급량 비교하면 국민의힘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기관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이 나타났는데요 이 기사 검색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네 기사 검색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뭐 재미있네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게 이제 중앙당을 방문해서 도민 실망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또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뉴스에서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국민의힘이 이제 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뭐 물가 인상 압박 때문에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안되니까 구조조정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설화의 지지율 극락 김기현호 이게 좀 사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김기현호 출범하자마자 이거 울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울산에서는 또 지지구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게 일단 설화가 조수진이의 밥 뭐? 밥 한 공기 더 먹자 뭐? 밥 한 공기도 있고 누굽니까? 저기 김지현 정광훈 찾아가서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네 그리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아 예 맞습니다 산불이 나왔는데 어디 가서 술 먹고 물만 먹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약간 여기 기강잡기 나선다라고 하는데 기강잡기뿐만이 아니고 당내 좀 뭐라 그럴까 문화?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국민 다수를 보는 게 아니고 장례들만 보는 거야? 한쪽만 보고 있다 맞습니다 VIP2 VIP2키 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국민 정서하고는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총설에 악영향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왜 이렇게 자꾸 마실 수도 하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권력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증대시키는 거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 뭐 지금 뭐 이렇게 던져주겠지 눈깔 사탕 같은 거 국민들 먹으라고 근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이다 그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 민심과 지금 이반되는 그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은 좀 나름대로 좀 다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검색 결과님 보여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했다 쌍특검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오염수 현장 방문은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면서도 국민 어떤 민생과 관련된 아주 생활 이슈와 관련된 이러라고 뽑은 거예요? 국회의원 이런 거 하라고 이거는 아마 좋게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특검 고민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여론조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수용도는 괜찮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높죠 네 50억 특검 그리고 김건휘 의사와 관련된 특검도 거기에서 공감도가 지금 상당히 높이 측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민심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분이 박홍골 원내대표 같은데 정책조정회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쌀값? 양국값? 양국갈리법 문제 그 관련해서 정책조정회의에서 같이 정책토론도 해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을 했다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계속 여당은 민심과 관련해서 약간 밀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회복세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넘어가 볼까요? 네 여론조사 그 뭐랍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대한 여론조사 두 가지가 있죠?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건 이제 아랜서치가 뉴스팅 의뢰로 2월 2일에서 3일 지금 이번 달 2일에서 3일 조사한 거고요 재생상은 중앙선거로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긍정이 37.5입니다 좀 횡보하고 있죠 네 이거하고 뒤에 비교할 걸로 따지면 이건 ARS 조사이고 그래서 지금 37.5 나왔는데요 지금 지난주 갤럭 기준으로는 30%까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갤럭에서 30% 사원이 하향 돌파된다 20%대로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부정은 59.6이니까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갤럭 조사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4주에 37을 고점으로 잡고요 쭉 내려갔군요 중간에 한번 1%포인트 이렇게 회복을 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4%포인트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7%포인트를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2월 4주부터 지난 3월 5주까지로 따지면 이거는 하락세이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하락세를 지금 반등시킬 만한 기회 요인이 없잖아요 그 모멘텀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69시간제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69시간제에 채했어요 이게 뭐에 더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 당국에서 이걸 빼내든가 아니면 막 삼키든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다를 들이붓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여기 확 채워있는 것 같아요 이 69시간제 가지고 제가 보니까 김기현 대표 이분이 막 청년들 만나고 다니는데 그렇게 만나고 다니면 역효과만 계속 있을 겁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와가지고 어르신이 69시간 시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벌써 무슨 한국전쟁 때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이걸 도대체 설득하러 와가지고 계속 69시간제를 얘기를 하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연상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국정지지율, 그러니까 금정률이죠 이게 엄청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갤럽을 위에 있지 않습니까? 5점하고 지금 비트에 30% 이렇게 7%포인트 빠질 때 어디서 빠졌는지 봤더니 이게 이제 올라왔을 때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제 TKPK에서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18에서 29세 청년층에서 상당히 빠졌습니다 14%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서도 17%포인트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그거 눈치채서 전기세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거는 정말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죠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서 아니 국정 긍정률이 그렇게 심하게 빠질 정도면 단기적으로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반등의 모먼텀을 지금 찾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방업력이 되는 악재들을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심한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국민 다수와 대화를 하고 이거 정말 국민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낮은 자세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과학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과학이 뭔지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참여하고 또 전문적인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해야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절차와 이야기들 지금까지 주고받은 공문서라든지 이게 있는지 이게 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얘기하면 국가라면 그런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 국민들이 제시해야죠 안에 안 하고 무슨 아예 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기구에 그것도요 원자력기구에서 한 걸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식의 얘기 아니야 원자력기구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일본이 원자력기구의 수장을 어떻게 해보겠다 거기에 어떻게 로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믿기 어렵죠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하고 우리 민간 전문가라든지 여러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그걸 검증해야죠 우리가 따로 해야 돼요 따로 별도로 해서 그린핏이라든가 국제적인 환경단체 다 들어가서 그걸 걔네들이 그걸 조사를 안 시켜줄 거야 이번에 국회의원들 다섯 명이 갔을 때 도쿄전략에서 면담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야 그런 다음에 G7 회의 때 딱 불러다 놓고 통과시켜서 윤석열 박수치기 만들어서 그래 박무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얘기들이 지금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막아야지 이거를 지금 이걸 막아야지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예요 그런 항의 성명을 하든지 대통령이 가봐요 또 오브라이스에 폭탄주 먹을 테니까 하여튼 외교부 장관이든 누가 해서 항의 성명하고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건 또 하나의 전쟁이거든 근데 한밀 군사훈련이나 시켜주고 말이야 답답했어 진짜 아까 여론조사 말고 어떤 분이 37% 안 믿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여론조사 또 하나 있죠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폰으로 궁금해서 여론조사 좀 보여주죠 우리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되어왔었습니다 예전에는 갤럽도 이게 중간척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갤럽은 중간척도를 불러주지 않는다 전화조사한테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척도라는 게 있다라고 하기 어렵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뭡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갤럽에서 두 주 두 주 만에 11%포인트가 빠져버린 거예요 박근혜 예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그 긍정률이 11%포인트 빠졌는데 이때 아주 난리가 났죠 네 갤럽 때문에 국정 긍정률이 하락견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막 문제제기를 했는데 네 그때 나오게 이 논란입니다 보통이라는 중간척도가 있기 때문에 갤럽이 그렇게 빠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갤럽에서는 중간척도가 있고 없고가 없어요 그냥 뭐 잘했다고 보느냐 잘못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전척도죠 네 그래서 지금 30%까지 빠졌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조사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시는 조사에 중간척도가 25.2인데 2인데 지금 근데 잘한다라는 부정평가가 19.1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갤럽처럼 중간척도가 없는 곳을 따지면은 30에서 지금 19.1이니까 거의 10%포인트가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중간척도를 더 버렸더니 긍정평가 확 빠졌다는 얘기 네 이거는 사실은 긍정평가 30%를 봤을 때 그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되게 사실은 긍정은 긍정이지만 그 긍정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그런데 부정평가를 보시면은요 아까 그 차트에서 부정평가 55.7 나왔다는 것입니다 55.7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중간척도 25.2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평가도 깎여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깎이는 게 덜해요 지금 보시면 덜하죠 보통 한 60 나왔던데 지금 이번에 갤럽도 한 60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지금 한 4, 5 깎인다라는 건데 네 중간척도를 뒀더니 잘한다라는 긍정평가에서는 3분의 1이 날아가고 부정평가에서는 한 4, 5%포인트 정도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따지면은 긍정하시는 분들이 긍정하시는 마음이 아주 강하지는 못하다 강하지는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중간척도를 더 버리면 중간으로 이게 흐른다 이런 결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척도를 뒀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긍정률이 낮게 나타나서 이 조사를 믿는다 못 믿는다 보다는 맥락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긍정하시는 그런 유권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마음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지표예요 이게 하지 못해 하여튼간에 그래도 그러니까요 예정을 못 잊어서 그냥 잘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께서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뭘 특별히 잘한다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점점 수그러드는 거죠 남들한테 얘기하면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것 때문에 난 잘한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가 점점 좀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 좀 내가 좀 말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김 대표님 오늘 갤럽 조사가 예를 들면 20%로 내려간다 예예 그럼 그 요인은 20%대로요? 네 전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34에서 30으로 이렇게 4%포인트가 하락될 때 이거는 물론 오차범위 이내 변동폭이기 때문에 횡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 봤더니 그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일본 관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일본 관계 때문에 외교 때문에 지지한다 이게 약간 좀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게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일본 관계 이거 때문에 지금 이거 후시마 멍게 있지 않습니까? 멍게 지금 한국 국민들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함을 심었다 특히 보수 성향 분들 중도 성향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만약 후시마 오염수가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 해군들 해군들이 그 뭐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군 병사들이 치명적이 된다라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감추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거를 그러면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걸 조사하고 말이죠 항의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막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일본과 같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근거가 있으면 후쿠시마 오연수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앉아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은 한 번 윤석열 자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그 무오류주의자야 무슨 자기가 절대자인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중도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도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정당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정당 지지율이나 국정 수행 지지율이나 이슈에 대한 수용도나 다 같이 나오는데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지금 평가됩니까? 한국갤럽인데요 네 한국갤럽 이거는 정당 지지율 36, 22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이고요 매주가 화수목 조사를 해서 금요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이고 천 명 안팎으로 조사 천여 명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6이고 국민의힘이 22예요? 네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 네 중도층 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만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중도가 중도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중도는 그러니까 뭐를 중도라고 하냐면 진영 소속감이 없는 분들입니다 진영이 안 속해있는 사람들이지 네 나는 민주다 진보다 아니면 보수다 이런 진영 소속감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분들은 그래서 진보나 보수를 넘나들 수 있다고는 하죠 대부분의 중도분들은 사실은 어딘가의 정책을 지지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중간적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간적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무엇인가를 지지하는데 최근에 있어서 중도층이 굉장히 좀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차트도 그렇고요 중도층이 이슈만으로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중도가 대부분 중도의 분포가 전체 평규라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한 60% 정도가 찬성이다 나오면 중도가 비슷하게 그 분포를 보이는데 최근에 어떤 이슈들은 중도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이 가고 있구만 그러니까 보수하고 점점 중도가 멀어지고 있죠 저는 이 이유가 전당대회에 있다고 보거든요 전당대회 때 민심은 안 듣고 당신만으로 결정하겠다 당신 100% 했지 않습니까 당신 100% 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출마하신 분들이 아니 그래도 국민 전체를 보는 정당이니까 공당으로서 국민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자 국민 다수의 어떤 말씀을 듣자 이렇게 갔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후보들은 타깃 오디언스라는 거는 자기 찍어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혹은 그분들이 타지로 이사를 가셔서 분포해 계시는 그분들 목소리를 더 집중적으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김기현호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사실은 전당대회 때에서부터 중도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진영 소속감이 없는 이분들이 규모로는 더 큽니다 완전 무시하는 건 깡 무시하는 거죠 30, 30으로 놓으면 여기 중도가 40이에요 그분들을 아예 무시하는 중도 성향분들을 무시하는데 무시할 수 있게 돼버리고 지금 나오는 허설화가 있다 말실수가 있다 전부 다 거기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뽑아준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당권의 힘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은 중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도 성향분들은 당장 생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활 이슈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어떤 민감한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 문제 노동시간 노동시간 문제 아니 자식들 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약값이 더 들어가는 세상에 69시간이라면 칠레가 지금 40시간 하는 세상인데 글로벌 평균도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입장에서는 보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무적인 스탠스 메시지 다 지금 중도가 지금 중도의 민심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참 누가 이걸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나도 싫어 돌릴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돌릴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돌렸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좀 결단을 내려서 양국법도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토론 노력도 하고 또 나름 저 뭡니까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대응을 해서 방문해서 항의도 좀 해보겠다 또 알아보겠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보는 저는 중도 민심에 다가서는 민심 같다 다가서는 행보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광룡 교육감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김봉신의 일갈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할까요? 오늘의 일갈 사람이 체하면 손톱 딴다고 해서 손가락 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빨리 가서 약도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69시간제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이런 문제는요 정부당국, 여당 우리나라가 더 잘 되려면 이분들이 얼른 그 챗길을 내려야 돼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69시간에서 한두 시간 깎아준다고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있는 이 민심, 여론이 바로 그걸 보여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원입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가 얘기할 때 좀 들으세요 만약에 이것도 안 들으시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김봉신 대표님 다음 투톡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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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5만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